오늘 날은 포멀일 날입니다 가파더 오빠! 공짜데 공짜라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 공짜데 먹어야지 건강해서 이 떡도 맛있다 이게 뭐야? 시즈 우와 양파진 맛이야 하하하하 시켜 아빠 응 응 응 그래 아빠 이게 안에서 진짜 맛있다 오 tenderloin 오 위에 가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수영이 시키는 날 우리 가게 안 나요 we're not drunk it's the ship moving 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